그 다음 국회 부의장 물망후보로 오르는 민주당 내 여러분들 최다수 의원인 김영주 의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선 의원이고 1955년생이고 영등포 갑의 여러분 여기서도 영등포 갑이니까 영등포 선관위는 영등포 갑과 을을 구분해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영등포 갑을 을에는 김민석 후보가 성공했기 때문에 동수가 18개고 투표수수가 97개입니다. 영등포 갑을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성공할 확률은 뭡니까 97대 제로입니다.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에 승리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2분의 1의 97개 곱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확률이 나옵니까 98이라는 숫자는 관내 사전투표소 97개 관내 사전투표를 한 개로 쳐가지고 한 개를 더하게 되면 98개의 사전투표소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도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 가지고 결과를 많이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영등포 갑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값은 0에서 3을 벗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는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무려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8%의 모든 동 모든 투표소에 다 플러스 값을 기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문 병호 후보는 모든 동과 모든 투표소에서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6%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좌우대칭이 일치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는 정확하게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음을 증명하는 아주 증언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현재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에 관한 한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를 가지고 합산회가 발표한 것이 사전투표수가 아니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이 계산한 값을 발표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수와 사전투표율입니다. 국민이 전혀 여러분께 결정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수와 투표율은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이 짓을 여러분들이 2022년 3구 대선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같으니까 다만 조작률만 다른 겁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0등포울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4%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여러분들 3구 대선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주말에 무슨 신발 사러 가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윤석열 부부가.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벌어진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투표를 뭡니까? 투표를 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이런데 신발 사러 가고 다 좋은 겁니다. 좋은 신발 신는 건 좋은 거니까 열심히 일하려면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의인이 어디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인 가운데 의인이 어디 하나 없는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 가운데 의인 어디 한 명이 없는가 의인이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랍니다. 그냥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병호 TV 채널에 대한 탄압은 뭐 그때보다 훨씬 심한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노출 안 시키는 것은. 그래서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일체 부정성의 문제를 거론 안 하는 겁니다. 바로 탄압을 당하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망해봐야 아마 정신들을 차릴 것 같아요. 망해봐야.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도 여러분 이 문제가 국정우선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김영주 영등포갑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4.15 총선의 전국 평균 25%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6.31%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26.31%를. 김영주 후보가 플러스 13.69%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후보가 마이너스 12.61%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작할 필요가 굳이 없었습니다. 4선 의문인 김영주 후보는 당일 득표에서도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한 7% 차로 이름될 문병호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영주 후보는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조작 프로그램이 모든 선거결과를 결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다섯 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프로그램이 사전투표 결과를 만들었지 국민이 사전투표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 관한 국민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그냥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4.15 총선에서 각각의 지역구에서 해당 투표소들 전부에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률이 적용됐습니다. 만들어진 숫자가 바로 중앙선거관린의 발표 사전투표수, 사전투표율입니다.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다만 조작을 행한 사람들은 조작률을 다르게 하죠. 조작률을. 조작률을 다르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작용되는 기본적인 그런 투입, 인풋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조작률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그 두 가지인 거죠. 조작률이 얼마를 결정할 것인가 국민들의 손에 있지 않고 국민들이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전투표를 줄이고 당일투표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 지경이 돼도 여러분들 뭐죠?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신발 사러 가는 소식은 전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조중동이 한치도 다루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제가 열내면 병이 덕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웃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주말에 신발 좋은 신발 사러 간 것은 물론 전해야 될 정도로 아주 재미난 기사입니다. 신발 좋은 신발을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이게 나라가. 모든 여러분 선거가 조작 프로그램의 사전투표 결과를 만들어내고 4.15 총선에서도 모든 것이 뭡니까? 만들어진 숫자를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하는 데 불구하고 어떻게 언론인들이 그렇게 침묵하고 지식인들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사전투표에 표 던지면 그냥 모든 게 그냥 프로그램이 결정하니 여러분이 결정하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민주당의 거의 전 의원이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키 막힌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4.15 총선에 사용됐던 조작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3구 대선에 사용됐고 5년 전인 2017년도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킨 대통령 선거에서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차근차근 그동안 여러분들 선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와가지고 결국은 최근에 얼마 전에 조작 프로그램에 실체하고 같은 후보별 같은 권역별 같은 지역구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하구나 이런 부분까지 찾아낸 거 아닙니까?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5번 사용한 겁니다. 이번에 6번 사용할지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투입 이 두 가지 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 가짜 국회의원, 가짜 구청장, 가짜 시장, 가짜 도지사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공병호 tv는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걸 밝혔고 2018년 지방선거가 여러분들 조작된 것을 밝혔고 서울시장, 대구시장 다 조작을 한 거죠. 서울시 교육감이 조작에 의해서 당선된 것을 우리가 파악했고 24개의 서울시 구청장이 다 조작했다는 것, 25개 다 조작했지만 한 군데인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만 살아남은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를 또 곧 밝힐 겁니다. 2020년 4.15 총성이 모두 다 사전특표 조작에 의해서 사전특표수와 사전특표율이 다 조작된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진표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은 사선 의원이고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굳이 사전특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여러분들 당선됩니다.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선 의원들조차 당일 투표에서 상당 부분을 승리한 의원조차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특표수와 득표율을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을 했습니다. 다섯 번을.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투표수에서 다 여러분들 표를 훔친 겁니다. 그게 문정권의 유산입니다. 문정권의 공적이고 586운동권의 공적력입니다. 새벽별님이 에휴 이렇게 하시는데 참 에휴 아주 병나니까. 이렇게 이러면 나라 이래 난 겁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좀 다른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니당 국민의 힘당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청산의 백군임은 국민이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조작질을 하겠냐 이야기죠. 내가 참 여러분 국민들이 불쌍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불쌍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나서 자란 그 자랑스러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5년 만에 망가진 겁니다. 그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 일을 파헤치는 겁니다. 결국 파헤치가 차단됐지 않습니까 결국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구나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구나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동일한 짓을 다섯 번이나 했는데도 그걸 막을 생각할 정치인들이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치인들 안 움직입니다. 정치인들